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 내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있다가 자리가 교체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행안위원장으로 가겠다고 어기고 있습니다. 원래 당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게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관리는 깨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했는데 그리고 과방위원장에서 다시 행안위원장을 가겠다고 해서 지금 당 안에서도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교체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해외시찰을 가서 관련 예산을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시찰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별로 이렇게 사실상 외유로 보이는데 그때 정청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하고 쭉 나가가지고 뭔가 이 모바일 이동통신 박람회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스페인 바르셔나노까지 갔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놀러갔다. 그 당시에 이재명 방탄국회를 낸다고 해서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함께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인물 가운데는 고민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뒤집어 놓고 그래서 국회 예산 가지고는 또 룰루룰루 하고 밖에 놀러간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이 과방에서 교체될 예정이면 여기는 모바일 박람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과방위원들 사실 그걸 본다고 해서 과방위원들이 크게 의정할 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일종의 놀러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예산이 한 5천여 만 원이 있습니다. 해외 시찰하는 예산들이. 그런데 보통 그 예산은 12월 연말까지 쭉 나눠 써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쓰고 가자. 이렇게 말하자면 심술불을 부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50여 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로러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문재인이 재임기관 동안에 탈원전하고 소득주자 성장해갖고 나라 살림을 거들냈다 하듯이 정청내도 본인이 과방위원장 할 때 과방위 예산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실컷 쓰고 가자 이랬고 해외 출장 예산을 다 써버린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내는 과방위원장 재질실 때 과방위의 해외 시찰 경비로 배정된 5,513만 원 중에 5,45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해외 시찰 경비는 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하반기 쭉 6,7,8,9 12월 달까지 55만 원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장에 오면 해외 시찰을 가든 앉아서 해외 시찰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든 기사를 보든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청내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같은 당 소속의 고민정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완주 박완주 등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현장에 시찰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짝 가서 그때 놀고 왔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걸 좀 보고 오면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수리만 하고 그래서 특히 고민정 같은 거는 도대체 말을 하면 뭐가 상식이 안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제발 고민 좀 하고 해라. 그래서 그런 별명도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이 가결이 되어 있었지만 전당대회 등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민주당의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하려고 해서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놔야 그래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불참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놔 놓고 자신들은 밖에 서울 나왔다는 겁니다. 또 9월 정기국회 후에 휴직인 12월에서 1월경에 해외시찰을 갔던 통상적인 국회 관리와는 달리 여기 방람회를 2월, 3월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월달이니까 올 12월달에 가는 게 그게 관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떠날 것 같으니까 미리 다 써봤다는 겁니다. 이게 정청래의 이런 멘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자가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무슨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겠는가 전부 다 자기 욕심이 찌득찌득 찌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청래가 과방위원장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전에 해외시찰을 다녀오기 위해서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일정을 짰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청래가 해외시찰 경비 예산을 거의 모두 사용하면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을 올해에는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도 해외시찰 이거 전부 다 국회에서 돈을 대줘서 갔다 오는데 여기 보면 갔다 오는 사람들 쪽쪽이 보면 뭔가 문제가 많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따라 붙지 않았었는데 따라 붙어 보면 일정을 내가지고 또 관광지 갔다 오고 골프 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과거관리를 보면 그런 게 많았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의 한 국민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수상 민주당 의원들끼리 간 출장에 모든 예산을 사용했다. 이게 자체부터 잘못했다는 겁니다. 후임 위원장 목도 남기고 하셔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의 다른 여당 의원도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목수로 채운 것 박완주까지 민주당 목수로 채운 것이다. 위원장 여당 제1야당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맞춰가는 게 상규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맞춰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나가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있을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가더라도 보기를 거꾸로 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시찰 간다고 많이 갔다 오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가더라도 왼쪽만 쳐다보고 한쪽 눈은 가리고 또 한쪽 길은 덮고 그렇게 다니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정성 내가 본인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돈을 다 썼다는 것은 이건 뭐라는 소리 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놓고 뭔가 협치하자 당이 돈을 아껴쓰자 국민 예산을 절감하자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있을 때 실컷 누리고 다 써먹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덕지덕지한 것 같다. 김남국도 국회의원 활동 안에 많은 정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코인 가지고 한 미천 잡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임위가 열리는 데도 밖에 나가가지고 거래하고 들어와가지고 한때 재산이 100억까지 갔다. 그것도 신고하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몰려있으니까 돈봉투, 코인, 대덩동, 백현동, 게이트 이런 게 계속 터져놓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 수차례 강도하지만 이거는 없는 게 없어야 하는 게 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